다음날 까ốt 눈, 진한 과누 베를린 띠 펜 이 말이요? 내가 근데 그때 본 베를린은 레벨 낮았는데 다른 사람이네 아니 베를린 에임이 말이 안됐어 어우 콧물 콧물 어우 야무지게 먹네 근데 이제 디케이스 슈오퍼 계정만 할 땐 끝까지 빨아버지네 그 느낌이 안나그네 이 방안 트레 정매야 나 이 질다이브 돼 베를린 느낌 좀 해봐 야타야타야타 야 티링 아이쿠조조조 야 나 빠줄게 나 빼야돼 나 빼야돼 아아 빼둬 탈락해 원중이 원중이 탈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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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어디 킬 계속 가봐 계속 가봐 계속 가봐 도와줄게 야타야타타운 야타타운 야타 어디서 다운을 2층인가 여기 또 나왔거든 똑같이 하면 되고 몰트잇은 디바 형 위에 올거야 아마 애들 원새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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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안녹아 나 갈 수 있어 정매야 와봐 정매야 와봐 정매야 와봐 정매야 와봐 정매야 와봐 정매야 와봐 아 나 쓴다 이거 다 쓴다 이거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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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매아 나이스 뭐야 송하나 못하게 해야지 야 원새끼 원새끼 어디필 어디필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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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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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빨리 갈게 송하나 이거 빨리 잡아야 돼 아이수 쟤넨 원새브 있어요 디바 침뱉턴 봐 나 있는데 원수님은 있어요 아나님 재움이 개이덕 왼쪽 밑에 일단 미더를 보러 갈게 무시해 무시해 미더를 잡자 형 티바 바꿔봐 티바 아 나 써야 돼 야타 잡으러 갈 수 있나? 야타 준다 지방 없어 이니온 다 없어 진짜 실망이다 오 오 이니온 다 없어 이니온 다 없어 진짜 실망이다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인죽이야 이 새끼야 왜 안죽이야 이 새끼야 나 돌아갈래 뭐야 저거 정민이 형 정민이 형 정민이 형 정민이 형 뛰어봐 하나 아 잘 물었는데 와스박 이거 아쿵 아끼자 장난? 위도 못 해라구 위도 피 따길 피 따길 우리 월핵으로 가자 월핵 바로 켜줘요 우리 월핵으로 가자 월핵 바로 켜줘요 아 우리 월핵 가면 되겠다 월핵 켜줘 월핵 켜줘 뭐야 타타 묶어도 돼요 나이킹 하얘 얘들아 아 보이네구나 타타 묶어봐 어 어 야타하게 핀데 야타필 아 나이카 계속 봐봐 어 이거 깼어 시발 위도 피 1이다 저거 아 아 아 어 안 죽을거 같은데 나이스 나 야타 어그로 끌고 낚시 말자 꼬만 더 뺏고 나이거 아 아 디바 걸게 아 에이 철을 뺐다 우리 철으로 가자 우리 철으로 우리 철으로 피가 충전이 너무하는데 아 아 아 아 가봐 그냥 가봐 툴툴툴툴툴툴툴 벗게 해줘 월핵 월핵인가 어렵다 아니다 어떻게 알았지 아 아 나 배웠다 아 배워가는 날이네 오늘 아 나 철을 켰으면 갱이었는데 사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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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래킹래킹 피가 정말 아 아 저 둘이 너무 단단하긴 하다 야 아나 아나 살짝 던진 아 어 아타 떨어졌다 우리 자리에 에러지 많이 치워 줘야 돼 배 등볼이 아나 왼쪽 아 잦다 아아아아 괜찮아 최혁아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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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방방을 태워줘 위도 오른쪽 사운드 돌아? 위도우 뒤에 돌아 아 잘못 맞다 야 나 EMP 돼 정민이 형 들어갈 준비해 정민이 형 들어갈 준비해? 정민이 형 와와봐 정민이 형 와와봐 아 진짜 야구가 안 죽였다 야 우리 자탄 들어가야 돼 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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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자탄 가자 나 왜 오래 켜줘 왜 그래 아 얘 방벽 있는 건데 걔적끝ows끝 걔적끝 걔적끝 아 이거 나 켜 나 켜 나 켜 불이 잡음인데 아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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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 이거 그리가 너무 안죽는다 아 우리 자리에 하나만 하시나? 아 이거 자택 못들렸네 아깝다 베를린님 다른 사람이래 근데 레벨 보니까 다른 사람 같은데 그 베를린은 레벨 아예 낮을걸? 낙낙 아 골고 아나카실 네 뭐야 아 너무 무 아 또 불이 있네 여기 위도우 밑에 있다 뭐야 하물 한번 갈 수 있는데 어 파우드해요 뭐야 자X야 인사하지마 형 살아와 나 살아 나이스 일 살려줘라 아 아 아 이거 자꾸 하네 낙낙 낙낙 아 줌피스 나왔다 게임하기 싫어졌어 나 야 래킹 빼고 저거다 저 디바 존나 패자 아 어 그러네 아 원택이면 이런거 아 원택이나 근데 우리 베를린이 또 가버렸지 어 이거 어디갔냐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다음 턴 비비하면 할만할 것 같은데 이거 뽕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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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할만할만해 이리다 할만해 뽕불이가 찰찰찰찰찰찰 찰찰찰 아니 너무 빨리 위도우 왼쪽이야 위도우 왼쪽이야 왼쪽이야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왜이렇게 빨리 가지 리터 뜨면 가지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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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궁 많이 뺐다 추월 디바 브링 어 위도우 호텔한거 같은데 야 브리궁 썰어봐 그냥 썰어봐 우린 살아야돼 브리궁 써줘 브리울 뛰고 브리울 뛰고 브리울 뛰 플리즈 브리울 뛰 플리즈 위도우 여기 말을 안하니까 왜 울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아탈아 뒤에 아탈 아이 개샥 하나 둘 위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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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위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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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압박하자 정면 압박하자 화물 너무 많이 밀렸다 야 위도우 정면 위압 아니 조금만 Totbox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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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잠시만 못찾다 야 2층에 이번이 있어 브리필 정매이 형 위도우만 봐줘 그럼 돼 에이 우리 일배 우리 일배 위도우 이제 온다 위도우 지어왔다 파이게 위도우 지어왔다 아 탄다 죽겠다 디바 공소식 위도우 피 야 팀 피 2 피 위도우 피 야 이거 나와 위도우 피 한 번 더 죽일게 공짜다 공짜다 야타콘 우평이 지어왔다 진짜 이 악물고 위도우가 진짜 이 악물고 위도우만 진짜 꽉 물고 보면 돼 위도우 지어왔다 야타 혼자 동굴 너는 안들어갔어 들어갈려고 정매이 형만 안죽으면 돼 아 다필 위도우 정매 위도우 정매 이거 아무도 안죽을지 이거 아무도 안죽을지 아 가짜 한파키봐 브리님 나 뒤에 물려요 양쓰기 안쓰기 아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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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님 빼 브리님 빼 왜 우리 브리 자 매트리트 먹을 수 있나 나 나 나 나 야 프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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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잔다 원격만 막아주라 내 아타 안누린다 나이스 와 나이스 쟤네 초월 빠졌고 디바 맨 처음 빠졌고 아 원격이 나왔어요 레틴풀고 이러면 더할만해 더할만해 한 번 갈 수 있는데 지금 아 나 이런 아 야타 갈렸다 야타 갈렸다 정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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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야타 있는거 야 들어왔다 야 들어왔다 야타앉아 누려봐 펠펠 야 하나 1 한번만 하나 1달래 오케이 야 뒤에 우리가 밀자 야타 없어 우리가 무조건 이겨 야 프리 누려 프리 누려 프리 아 나 그냥 쓴다 나 이거 방어 유지해야돼 프리 잡아 프리 야 뒤에 매크리 뒤에 매크리 뒤에 매크리 뒤에 야 안에 있다 매크리 야 매크리 매크리 잡아 브리님 매크리 봐 나 좋아도 돼 어 브리 브리 살아봐 나이스 나 키워 나 키워 브리 프리님 팀 나 할만해 나 할만해 어디가 안될까 매크리 둔다 야 프리 누려 프리 프리 야 프리 누려봐 나 마지막 아 뭐야 nie 야 야 프리 잡고 이기는데 야 중간화에 뵈 상관 אנחנו 아 야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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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같이 때려 다같이 나 초리 대거든 아 avoided healthcare 그래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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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초를 내 비워줄게 아 쓰지마? 우리 불이 오긴 하는데 아이고 개 아깝는데 나 힐각 봐줘야 돼 나 이거 트레한테만 이상하게 안 뒤지면 이도 나왔다 트랩 뺐어 트랩 뺐어 프리미어 공차면 바로 공중 디바공 조심하고 야 우리 브리봉 꺼주라 살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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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봉 뒤에 반복주 반복주 두피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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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 전면 위도 전면 레킹블리 봐줘 위도가 봐줘야 돼 야 프리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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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아나 오른쪽 아나 혼자 위도 정면 시마 시마 정면 위도만 봐 정면형 위도만 나 숨어있을게 나 여기 잘 있거든 위도 전면 위도 위도어 봐줘야 돼 루시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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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디바 빡 디바 빡 디바 빡 공도 없는거 야 우리 브리 살려 브리 자려야 돼 무조건 무조건 걍잡아봐 야 브리 누르바 부리 잡아 브리잡아 브리 나 브리잡아 다 브리잡아 야 브리잡아 다 브리잡아 야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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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브리 야 걍잡아 두피두피두피 와 나이스 대형이 나이스 정민이형 진짜 이 악물고 위도우만 봤다 어금니 다 깨졌다 아 씨발 아니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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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오 뭐야 쩌사 이름 맞네 어 뭐야 뭐해 에임이 신기하다 저걸 저렇게 끊어서는